폐전설 아! 그 한 번을 깰겠습니다 갑시데 그걸로 좋네요 이게 바로 폐김이덴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레몬들 아프리카 레몬들 진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육그랑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엉덩이 춤추면서 쫀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이씬 엉덩이 춤추면서 아 죄송합니다 다 클라리나 關자별로 잘 클라리나 사라 Minister 오우sl 리 allen 스포츠 모모 뭡무폐입니까 한 번 졌잖아요 언제요? 한 번든지 적거든요? 아 그래요? 네.. 무표전설 아! 그거 한 번 더 깨겠습니다. 갑시다! 그걸로 줬네요 이게 바로 팩입니다 자 올해가 마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여러분을 추천 한 번씩 드리고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. 평화로 하므로 몬스트를 한 번 싹 걸어주고 가겠습니다. 첫 번째! 금! 금! 아 꽃다발! 뭐야 이거 쓰러기 럭키빌어즈 아우! 나이스 안장 나왔어요 아 나이스 안장 떠더블 오예! 증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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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! 라이머라인드 불러 뭐야 뭐야 뭡니까? 어디서 수작이야 닫으세요 아 고개 자 빠른 스피드로 깨봅시다 아하 아 신호기 여기서도 무술모죠 아 포션 신호기 무술모에요? 네 아 드리고나이더 무술모 왜요? 자 무술모 옛날에 쓸 수 있는거 아니였어요? 아니 럭키배틀에서는 쓸 수 있네요 여기 히어로는 필요없죠 황금사과 히어로? 아 필요없네요 오케 짠 짠 짠 짠 오오오 저 몇개 남았어요? 저요 19개요 아 좀 천천히 갑시다 우리 너무 빨리 간다 오케이 여기로 오세요 같이 이제 요가를 좀 까면서 찾아봅시다 으흠 자 제가 저부터 갈게요 자 해보세요 수영진호 수영선수 수영선수 뭡니까? 수영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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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을이 鍵 수영선수 иф 1961 수영선물 히어로 총 수영선수 추영선수 아 황금사과 펜창 껍 Whoever 히어로 보면 싸게 청아 선수 아 아 황글리사 자체는 쓰면 안되구나 쓰레기 살려줘 왜 개뿍 아니 해군이 왜 그렇게 많아 해군이 너무 많은데요? 꼬점 버려주고 뭐야 뭔 소리야 자 10개 남았습니다 아 슬라임 아 슬라임 네임이 못하시는거니까 해군은 당연히 곡괭이로 떼잡아줘야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 팔은 뭐에 쓰는거지? 자 갑시다 이 부금은 동물인수 부금입니다 제 아이에 안나오는데요 어떻게하죠 아예 안나와요? 헐 안돼 아예 안나오지나니까 제가 먹었어요 오 그게봅니까 어퀘다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구요? 아 안돼 안돼 열매를 사야지 야이거 어떻게할거야 이게 369님이 바보래요 네 랩이 안먹어서 제가 잘쓸께요 아 뭐 내놔요 님이 안먹었잖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제가 드릴께요 아니 제가 뭐 먹었는지 알고 자 일단은 버리고 저는 뭐 잘쓰면 되는거니까 아 이거 최고로 거인족으로 변신해볼까요 오늘 오 나이스 나이스 오늘 거인족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오 거인진호 저 어때요 오늘 거인족이에요 저 컨셉 엉덩이도 커졌어 아 더러 에?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럽다고요? 더러웜? 변신 왜왜왜왜 스티브야 왜 어 어? 나 왜 그냥 스티브 냈냐? 능력을 잃었어 자 4개째 자 에메랄드 2개 꺼낼게요 집 8개인데 안나와가지고 자 2개 라스트 하나 아 맞다 나 케이크 내놔 뭔 케이크여 케이크 저 케이크 안가 놓았어요 왜요? 아 갓쓰다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니? 왜요? 애메랄드 11개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아 와아 또 터뜨렸어 잭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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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아앙 사실 제가 케이크 먹었어요 이거 드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에메랄드 33개 다이아 40개 어우 나 망했는데 다이아 49개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장까지 바꿔주는 센스 그러면은 에메랄드 43개 다이아 49개입니다 개많아요 저는 인천트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안돼 돈맞는자의 승리 돈맞는자의 승리가 이게 바로 이거죠 저 모르를 사서 하나 둘 셋 넷 오늘 드디어 369를 격파하나 이거죠 아 좋은능력 나왔거든요 네 했던거에요 뭐요 저거 쿠마 아 뭘 또 쿠마입니까 아 어떡해 뭐야 뭐야 제가 좀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은 모르도 좀 잡아서 어 저는 이제 잠시만 마린포드 좀 잡아야지 일로와 얘네 잡으면 경험치 주거든요 아 그래요 경험치 좀 빨라서 저는 오늘 369를 이기해서 단단히 예 예 어 단단하게 제가 맘먹고 온거기때문에 예 죽을 준비하세요 아 안돼 안돼 자 레벨 3만 찍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 무패전설을 보여줘야되지않습니까 초 초 아이 무패전설 여행 님은 무패가 아니라 이제 무패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LU 섬이비다 아직 그래도 승리 ordered 필요한 법이구요 엨 안돼 으아 도ved 여기는 비콘이 필요 없으세요 여기는 비콘이 필요 없으세요 내가 흘린거 있을거야 자 타임샷으로 자 이제 열매를 좀 뽑아 봅시다 저도 자 열쇠 뽑고 티어3 티어2 아 돈이 남아서기 때문에 막 사도 돼요 자 갑니다 첫번째 열매 어? 에이스? 방치지마 아 어디서 에이스는 안나와요 이거 에이스 한번 좀 떴으면 좋겠는데 한번도 안된다 에이스 안뜨는거 같은데 제가 막 해봤거든요 계속 가봤거든요 안나와요 어 안나와 막 그거 아 그니깐 에이스가 나오면은 좀 괜찮은거 같은데 그쵸 이번엔 제가 에이스를 해보고 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뭐야 히드라 어 스파이더 아 아오키지는 너무 많이 나왔고 아아 저는 오늘 어 란제리 할까 스케이팅이 뭔 능력이지? 내게 열매를 내놓아라 어 뭐야 이거 아아 투명의 열매 이거는 필요가 없네 버립시다 내가 열매 네 네 아 스킵을 안좋은거같애 열려오세요 제가 좀 드릴게요 자 다이야를 쓰세요 예허니 예 안쓰려고요 저 별로 안좋은거같애 여기서 닦아줘서 열이구개 제발 뚝 뚜 뚜 뚝 꽝나왔어 다요? 지키지키 이거 이거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운석운석 열매라고 아 그래요? 저 이거 후지토라 아 후지토라 네 해도 되죠 이거 네 하세요 사기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로 한번 해봤거든요 데미지 그렇게 안나오던데 오오 아 이거구나 엔티맨 모드는 아직 업로드 안됐습니다 아 이거는 쓰리기지 이거 미쳤냐 내가 이거 왜하냐 이거를 이거하면 이거하면 정신병자지 내가 진짜 이거 이걸 버리고요 저도 그거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건에 저는 히드라 아니다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용암 용암?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류자키 아 기억이 안나네 저도 됐고요 이제 다 하셨어요? 아 개험치 그냥 하지말까요? 알아서 하세요 패기 챙기고요 자 오늘 제가 선택한 능력은 그겁니다 그 얘 이거 능력 이름 뭐더라? 뭐죠? 아카이누 아 그게 아 좀 아닌데 왜요? 너무 어려워요 상대하기 뭐 어려워요 님 그렇게 나오시면 안되죠 님이 하하하 하하 자 하여튼 넣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음에는 여러분들 능력이 안나오는 능력들을 몇개 뽑아서 좀 이제 열매를 사는 시스템을 해도 괜찮을거 같아요 진짜 한번도 안 나온 열매가 뭐냐면은 에이스에요 에이스에요 다른건 거의 다 나왔어요 그쵸? 다른건 여러가지만 많이 나오는데 에이스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뭔 능력이야 이거 워마는 열매가 다 나오는데 에이스가 나온 적이 없네 진짜 자 빨자보세요 나무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흐어어어 오케이 넌 내 거야 빨리 들어오세요 앙 허허 아 아 흰새우는 4개여서 아 이거 불 나 이거 왜 이래 너 여기다 불 질렀어요 아 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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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더 나게 될 겁니다 아 그냥 하십시다 바로 그냥 자 그러면은 첫번째판 369 대 진우의 한판 승부 아카에뉴대 누구죠? 루피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친구죠? 후지토라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어떻게 치지 오오 도망쳐 도망쳐 영암이야 맥이여 어 뭐야 류자키 오오 자 저는 일단 용암에 무지한 오오오오 어 데뷔지 안 돌아가네 뭐야 뭐야 용암이 막아졌어요 오 뭐야 후후후 에헤헤헤 오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? 한껏 고문을 해볼까? 슈슈슈웅!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오케이! 맥이형! 아 용암 타고 올라가면 되죠 진짜? 아 그 생각이 못했네요 어 야 나 야 이거 아 뭐가 지키지키가 타기야? 이거 안 좋네 별로 어허 다 타는데 오케이 제가 용암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우 용암타고 올라가기 개꿀이네요 아 개무서워 와 진짜 용암타고 올라가는거 봐 우와하하하 용암타고? 용암타고? 어쩌라고요? 용암타고? 니 학기 챙겼죠? 네 어 망했어 어 내 공이 없어 I have a na dream 어허허허허허헉 으어어허허허허헉 으어어어허헉 아헣허허헉 야 괴물 등장 괴물 등장 아핰헌 아 한번더 아 안됐어 멜 기요 워후 아하 멜 기요 용암타는 들어가는 자 이구 일로와 에페오우 이겔은어 으아 오 뭐야 어허 어 나 뭘 들어갔어 어ㅏㅧ!, 어ㅏ어ㅏㅑ 어어왹ㅊㅓ오 어 딜 다니 다시한번 용암을 타고 내가 어딨께여 Audr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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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That They Where That It 여기 안 모여도 됐네? 안 모일 수 있자야 다가리노 류세인 오호 오케 한번더 매트여 우와 뭐야 뭔소리야 좋아좋아좋아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한번 한번더 뭐야 딜 안들어가 일로와 한번더 은성운성 오오오 와 누가 운성운성 사기라 했어 아 제가 지금 그 열매 제가 감옥보호를 하신거 같은데 아 저기요 저기요 데미지 안달아요 와 진짜 아웃삭하니 와 난 망해했네 데미지가 안달다잖아요 어 잠시만요 어 운석 지키지키 오 망했는데 뭐야 왜 씹혔어 좋아 오케이 용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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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이거 끝나고 못생겼어 그거 뭐지 그거를 바꿔입을까요 갑옷을 이길 수 있겠어요 뭐야 뭐야 쟤 뭐야 어 님하이 오아 오오오오오 죽을뻔있네 이거 아래 바보소 오오야야야야야 핫 와씨 개끈적이네 이번판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길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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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계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예 오케이 어어 안돼 어어 물에 빠졌어 오케이 왜 죽였어요 물땜에요 에? 물땜에 물땜에 용암에 들어가게 됐어요 맵이 망가지니까 점점점 와 맵보세요 맵보세요 맵 와 맵보세요 님들 거의 초토화 수준 아 용암 마그마랑 짓기짓기랑 하니까 와 난리네 난리 야 거의 이거는 와 누가 짓기짓기좋다했어 이거 엠지 안들어가잖아 자 일단 두번째 경기장 와주세요 아 맞다 그럼 제 갑옷을 한번 갈아입을게요 네네네 이미 저를 못내기니까 오늘은 예 어차피 저 님은 저 오늘 못이겨요 하미쿠님 네 클났습니다 아셨죠 아유 두고 봅시다 제가 네 아카이누입니다 두번 다 이긴 이유가 뭔지 알아요? 뭐여 태승승이예요 태승승 태승승이라고 시이작 좋아 아카이누를 너무 자 견제좋해야되 이건 뿌시개 선자 뿌시개 도망쳐 으아 으흐흐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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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 아하 아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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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흫 아 님 자영이 와가지고 아 진짜 안 뚫려주네 에? 어 이 자영이하고 남땜에 안 일어나요 아 이거 클났습니다 아셨죠 아 뭐 한 번 더 하실래요? 아님 저한테 TP 너무 좁아요 어디가요? 하다보니까 파괴가 잘되나보니까 아 내가 니한테 TP라고요? 네 오케이 아 누가 좋다 했어 한 번 리매치 갑니다 이거 운석이요 예 그거예요 운석 떨어지면 다 죽음이라 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다고요 그게 20밖에 안 달아요 자 준비 아이 진짜 시작 뭐가 좋아 자행계 능력은 이제 다음부터 빼도록 합시다 오케이 멸기요 잠잠잠잠잠 잠잠잠 잠잠잠 잠잠 잠잠 장에 사라졌어 우와 죽어 아 아 또 죽는다 아 못내기네 아 이거 안 돼 아 이제 굴러오세요 아 오늘 지셨네 드디어 오늘 드디어 지셨네요 에? 군별 지셨네 또 오늘 드디어 지셨네요 하여튼 이제 리스폰으로 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로 계획을 드디어 지노의 승리로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패치를 할겁니다 제가 열매를 좀 몇개 빼고 그런식으로 할거 오 테러다 자 이렇게 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삼육근님 마지막 멘트하시죠 아 님들 후지토로 안좋습니다 이맵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에 Красков steal устить